안녕하세요. 저희는 하리오코리아입니다. 하리오라는 브랜드는 세계의 커피 시장에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. 스마트세븐, 브루투스 버전, 그리고 전기그라인더, 여러가지 다양한 추출기부들을 선보입니다. 이 제품은 스마트세븐이라고 합니다. 세계 유명 바위스타들이 커피 레시피를 어떻게 똑같이 구현할 수 있을까, 기계로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작년부터 출시하고 있는 제품입니다. 커피 레시피를 서로 인터넷 앱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 인터넷 레시피를 가지고 똑같은 레시피를 각자 똑같은 기계에서 구현해낼 수 있을지 특징입니다. 커피맛을 좌우하는 온도, 시간, 추출속도 이 세가지의 이펙트를 잘 컨트롤해서 아주 이상적인 커피맛을 구현하도록 연구개발되었습니다. 저희 하리오는 매년 수십종의 신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. 특히 내일 봄에 하는 커피엑스포에서는 신제품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. 많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평가해 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